야외 21번 야외 다시 들으십시오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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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건강 다시 들으십시오 건강 23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23번 줄을 끊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줄을 끊어요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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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25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2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3번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사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4번 26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2번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4번 27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2번 미용사입니다 2번 3번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2번 미용사입니다 2번 3번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이십팔번 이십팔번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때요 1번 너무 더워요 2번 아주 따뜻해요 3번 비가 많이 와요 4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29번 29번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숙제거든요 5번 8번 다시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5번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 책을 다 읽어가는 것이 숙제거든요 5번 6번 5번 7번 반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그럼 시멘트 반죽하지 말고 건물 안으로 옮겨.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정리하고. 누구를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를 기다리세요?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30번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영화표가 한 장에 얼마예요? 영화표가 한 장에 얼마예요? 영화표가 한 장에 얼마예요? 35번 35번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다섯 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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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으십시오. 37번 영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어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괜찮아야 할 텐데... 어느 병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가 아픈데요? 어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괜찮아야 할 텐데... 어느 병원이에요? 38번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중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중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39번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40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토요일엔 친구 결혼식이 있고요. 일요일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럼 일요일에 저하고 같이 등산 가요. 도봉산에 가려고 해요. 네, 같이 가요. 재미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까지 올 수 있지요? 네, 갈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토요일엔 친구 결혼식이 있고요. 일요일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럼 일요일에 저하고 같이 등산 가요. 도봉산에 가려고 해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까지 올 수 있지요? 네, 갈 수 있어요. 후회전으로 쓰겠습니다. tac 10시까지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고 아고 아고. 한글자막 by 한효정